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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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요? 남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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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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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들렸구만 이곳에» 악화리엄이 있어 그리고 손쪽에서 달리더라, 그래서 하마 술하자에다가 말하자마자에다가 그 육중한 모습으로 참하대, 불화자에다가 말마자에다가 그 육중한 모습으로 가만히 생각하는 게 매물치는 게 아니고 바닥을 띵 생기더라고 맞아 그럼 참하라 가마는 실제로 물속에서 꽁쭈꽁쭈 다닐지 오 창서 삼천보대교가 처음 지났고 너무 많은 공달인지 모르겠네 남의 대교는 없지 저 이 다리 말고 저 앞에 다리까지 가자 차가 들어가는가봐 차가 들어간다대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물어야지 아빠 어? 근데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저기 차가 들어간다대 저로는 이미 자리가 다 찬거야? 어? 물어봐야 되겠다 차가 들어가야 되네 차가 들어간다대 차가 들어간다대 이동으로 가는데 몇시간 걸려? 한 10분? 10분정도 오 남의 상주해수역장도 예약자로 바뀌어서 차가고 허탈을 치고 그 옆에 남의 상주해수역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네 텐트 해 봐야 66개 치는데 전에는 진짜 한 3,400개는 친 것 같은데 여기가 예약자로 바뀔줄을 꿈에도 몰랐네 여기가 예약자로 바뀔줄을 꿈에도 몰랐네 제발 아 저 밑에 한자리 있다 자리가 있어 나오 오 요 밑에 전에 우리 용아치 있다 모통이 여기 그땐 여기가 그냥 바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흙이었는데 풀이 다 자랐네 이걸 땡겨 이걸 땡겨야 해 이걸 땡겨야 해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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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u 물 여기서 유일하게 선임마트에서만 파는 거다 이거야 그거 기획상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역시 우리나라가 맛있다 약간 당근 주스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 맛이라고 그래야 되냐 대파리 척수같은데 에잇 가지마 다 때려 막아 뭘 잡았습니까 가지락을 잡아가지고 가지락 탈국수에 뭐 탈국수같은데 가지락 라면을 먹어야 돼 근데 웃고 있다니까 이거 이놈 자식 이거 너무 귀여워 받아 넣어줘라 그 귀여운 거를 먹을 거다 봐봐 빨 떨어지는데 웃고 있다 아 부끄럽단다 비켜라 빨 떨어지던데 웃고 있다 웃고 있지 웃고 있지 여기 옆에 있는 거 크네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잡는다 힘들다 이거 잡는다 힘들다 이거 이거 너무 큰일을 못 먹는 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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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콱 야 내꺼 또 치겠어 아니 여기 지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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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아파 이거 빨래 버대 친구들 잘 놨냐 고기 고춧가루 시금트 벌어져야 된거 아이가? 벌어져는 죽은거지 성안이가 바위 틈에서 큰 깨를 다섯 발에 잡았습니다.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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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는 계란 고추냉이가 상태로 고추가 나 instalton 고추가 나 잘 만들어내서 하늘에 하늘 맨에서 이쁘게 바로 먹었습니다. 이렇게 왔어요. 나는 날씨가 너무 많음. 일찍, 한국의 강아지. 나는 나를 먹으면 좋습니다. 나는 날씨가 많은 날씨가 더 많습니다. 난 날씨가 더 많았으니? 나는 나랑 여기를 먹으러 왔다. 난 날씨가 더 많습니다. "! 승하이가 무거운다. 왜 승하이쪽으로 기우지? 아이치가 넘깁니다 이제 두고 살게요 네 아니 아빠 진짜 떨어질 뻔했어 뭘 떨어져 인마 이게 떨어지는 거야 아이치가 넘어간다 아이치가 빠르다 아이치가 무섭고 나니 아이치가 무섭고 나니 저쪽까지 멀리 가는지 몰랐어 엄마 어땠어? 재밌게 탔나? 아임났더라 잘 찍혔다 아쉽다고? 좀 더 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손이 너무 아파 눈에 소금물 들어갔어 아이치가 무섭고 나니 여행을 보고 너네 또 뵙고 나니 너네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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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아 근데 이 개는 어떻게 넣지? 내가 살리려라. 안 먹을 거가? 개 넣으려고 지금 넣어야지 뭐. 근데 저거 뭐 죽여서 넣어야 되지 않나? 나를 부숴서 넣어야 되나? 넣으면 덜까지 덜고 먹어야고. 탈출하겠지 밖으로 막 튀어나오겠지. 그 끔찍한 살아있는 개를 어떻게 풀 지옥에 집어넣는단 말인데.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. 걔는 통과 기능이 없을걸? 그래서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거야. 아니 진짜로. 그럼 개 갖고 올까? 살려줄까 그러면? 넣어야 되면 지금 넣어야 된다고. 내가 손을 물어가면서 다 잡았는데. 이게 나아갠데요. 위험해. 그러니까 죽여야지. 사지로 잘라가야 되나? 그래 그렇게 해야 되나?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라고 아버지한테. 그렇게 하는거 좋은 방법인데. 팔다리 다 자르면 못 나가잖아. 죽여야되면 내려쳐서 죽이면 다 뭉겨질거 같은데 살이. 간인한 잔인한 감성. 아니 아빠. 불편을 어떻게 해. 어떻게 하라고 팔다리 떼서 넣으라고. 안 씻고 넣어도 되나? 씻어야 되는거 아닌가? 깨는 아버지가 한 번 더 열흘 넣었는데. 캠핑 20년생활에 깨. 아빠는 캠핑 고수집이랑 요런 요리는 초보인거네. 깨 열흘는 안해봤다고. 아니 살면서 깨 열흘을 어떻게 한 번도 안해봤어. 어디 씻어 넣어야 되나? 쳐봐야 된다. 아니 아빠. 그 화면은 지금 넣어야 되잖아. 그냥 이걸로 씻어서 넣는다. 야 일로와. 넣는다.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아빠. 아빠 이건 크다. 아빠 아빠 탈출한다. 탈출한다. 저. 이거. 아이고 됐다. 마지막 깨다. 자 들어가라. 자 아빠 이걸로 묻은 깨는 다 요리가 됐다. 이제. 사람들은 깨다 하지마라. 아니 왜. 하지마. 아니. 왜 삼촌이랑 그때 깨튀김도 먹었지 않나? 왜 삼촌이랑 깨튀김도 먹었지? 왜 삼촌이 된다고 했는데. 너무 미선적인거 아니야 아빠. 왜 삼촌이랑 깨튀김도 맛있게 짭짭 좀 먹어놓고. 내가 삼촌 깨는 지금 먹기 싫다고. 자기나 더 두들거리는 거고. 개맛이 우려야 돼. 좀 오래 먹자. 아. 깨가 빨리 죽는다 맞지? 난 좀 버틸줄 알아. 그거 어떻게 버티는데? 백동원에 없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. 버틸줄 알아. 이 잔인한 강성아. 다리는 다리대로 분리되고 해봐라 깨가. 맛있겠네. 왜 자꾸 잔인하대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젓가락이 없네. 뒤에 있는. 왜 끓였어? 안 돼. 민희 엄마였어. 암세. 왜 나는 안 했었어? 너도 붙여줬어. 계속 붙여줬어. 다시 붙여준 거 알았어. 고마워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. 그 Fifchiina. 또다시 Ц Omar. 베리 numa 술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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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